자문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번 주 요절은 자문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 읽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떠나가길고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문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거기 내 말 내 계명 내 법 이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단어입니다 내 말 내 계명 내 법 이것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늘 말씀과 관계된 교훈들이 거의 다 비슷한데 첫 번째는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내 미간 내 손목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실로 매달고 달면 이건 물 가까이 있는 것이죠 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끼고 다니면 늘 자기하고 같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일할 때 보이기도 하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죠 미간에 달고 손목에 달고 다니라는 말도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친근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 마음판에 새겨라 간직하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귀하게 여기고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죠 생각해서 잊어버릴 수 있고요 잊지 말고 늘 가슴판에 있으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 늘 생각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라 우리가 구약 앞부분 내용을 볼 때 많이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이 중심 내용입니다 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표현들이지요 세 번째가 순정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지켜살라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지키는 것입니다 순정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가득 쌓아놓고 뭐 하자고 가득 쌓아놓겠습니까 자랑하려는 건 아니죠 지식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정하게 될 때 그 말씀에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순정하면 또 우리는 순정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멋지게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고 또 인생 살면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더 순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애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생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근데 말씀에 순정하지 않으면 뻥이죠 성경에 나와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10편 1편 10편 119편 이런 것들은 거의 말씀과 관계된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옛날에는 말씀이 개인별로 소장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신약 성경도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읽는 자는 한 명이 말씀을 읽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기억해야지 그 자리를 지나고 나면 말씀이 자기 손에 없는 것입니다 읽는 자들이 잘 읽어줄 때 듣는 자들이 귀를 쫑긋하고 생각을 잘해서 그 말씀을 그때 받지 않으면 못 듣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틀으면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졌는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운 일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구나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 때로는 죄와 관계된 일들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롭고 완전한 분은 안 계시고 인간은 다 헛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범죄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얘기는 항상 허물이 있고 또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영웅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좋은 선배들로 보고 우리가 모델로 생각하고 또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한껏 치솟게 되면 그것이 바로 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12장에 한 가지가 나오죠 12장에는 가난한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듭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제안을 하죠 남들이 물으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서로 이제는 말을 맞췄지요 그래서 일신상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둘이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속이고 애굽에 내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빼앗기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았으면 낭패죠 아내 빼앗기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좀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일상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관계를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쩔 땐 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소한 10년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일이 태어난 다음 일이니까요 오늘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랄땅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땅에 가면서 또 아내를 놓이라고 하자 또 그렇게 입을 맞춘 것이지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낭패를 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이랬냐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12장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일신상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더 추가시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신앙적인 내용을 조금 가미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저지른 것입니다 한 번은 애굽에 가서 한 번은 그랄땅에 가서 10년이 지난 그런 사건이었는데 연이어서 일어났는데 이곳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도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한 번이면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반복하면서 지었다는 것이 참 또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반복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남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실수 아브라함은 실은 절실히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살겠다고 아내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젓이 남편이 눈뜨고 옆에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불려가는 그 아내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지요 물론 왕들이었지만 거짓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었던 그 사건을 그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실수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일신상의 두려움 그거 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와 거짓말을 하고 입을 맞추고 다른 남자의 품에 갈 뻔했었던 그 아픈 사건을 그는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한 번 다짐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회방을 놓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사에 대한 약속을 일찍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받고 출발한 것이지요 시간이 흐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제 집에서 키운 다메색 사람 엘리에세를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안 주니까 똑똑한 다메색 사람 엘리에세를 이제는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엘리에세를 자격 안 된다 거절하셨습니다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 사라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당신 이 하갈과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자 그래서 이 자식을 낳은 이 아들로 상속자를 삼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동의를 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 또 교만해져 가지고 사라를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민족을 잃을 수는 있게 해 주겠다 그러나 상속자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갈 뻔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속 성취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 다 다 멀쩡해야지 둘 다 다 순교를 지켜야지 거기서 상속자가 태어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겪어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방법에 회방꾼이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 두려움이 크면 신앙적인 판단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알아내고 또 배교를 조장할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주든가 정신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반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일신장의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닥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 번이나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 넘어서기를 우리가 기대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런 두 번 일들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까 핑계됐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아빌레에게 왜 이랬냐 물어볼 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그랄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그냥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레에게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레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전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반기를 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브라함 보다는 아비멜레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는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또 반신앙적인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보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문제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매스콤으로 접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어떻게 그런 이득들을 챙기고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자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서로 폭력적으로 대하고 폭언을 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콤을 통해서 접할 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또 새벽도 깨우면서 아마 새벽기도 열심히 했었고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이해관계에 딱 얽히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전혀 없고 그냥 막 해붙이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될 한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너무 신앙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니 위기가 그거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그거죠 자기를 제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자기가 제재받을 사람이 없다고 제재받을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재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타성해졌고 형식적이 되고 너무 익숙해지고 때로는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위에 왕이 계시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마지막에 결산하실 왕이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더 우리가 진지하게 또 성실하게 거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걸 잊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신 분인데 우리가 눈을 들지 않는 것이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이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늘 눈을 들어서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유려와 용기도 얻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로 반신앙적이고 말씀이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위를 바라보면서 왕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보이지 않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첫 번째 실수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제물을 주셨습니다 애구방 바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격려 차원이었고 사라에게는 보상 차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에 와서 정착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제물을 주심을 통해서 그 실수를 또 그래도 덮어주시면서 잘하라고 제물을 주시고 상처받은 사라에게는 또 격려 차원에서 바로를 통해서 제물을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실수 때는 제물도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 이더라 아비멜렉이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아비멜렉의 집에 여인들의 태를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아비멜렉으로부터 항복을 받으셨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는 잘못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잔뜩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닫은 태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시면 되죠 다 주셨으니까 여시면 되는데 이 여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닫힌 태의 문을 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그냥 자기 땅에 빌어먹으러 온 그 정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닫힌 태의 문을 기도로 열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랄땅은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거주에 같은 그런 범주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또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이삭 때는 서로 교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재물을 주시면서 위상을 한껏 높여주시는 것이지요 실수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실수한 사람에게 위상도 높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말 교만해서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했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잘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사용하시려고 그러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조금 잘못하고 힘들어도 또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버이 날인데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좀 속쌉여도 호적에 파버린다라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속쌉하면 얘기하는데 또 그 마음은 늘 있고 밥은 먹었냐 굶고 댕기지는 않느냐 그거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쓰려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만 몸부림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풍성하고 형통할 수 있고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시고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 한 번도 볼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조금만 행동들과 또 도전들을 하시면 우리들도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멋진 인생 살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멋진 백성의 모습들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일상의 삶에서 조금 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